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다른 질문이에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님을 계속 감싸고 가는 거 같잖아요 지금도 봐도 뉴스를 본다든지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이 감싸고 간다고 느끼거든요 일반 사람으로서 그 이유가 뭔지 저물어 봤을 때 좀 어때요? 가장 큰 거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사장을 거쳐서 법무부 장까지 이제는 또 국민의힘 또 최고 자리까지 가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건 거 같아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보면 참 고집스러움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또 신뢰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신뢰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 윤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를 하는 사람이잖아 최고로 그니까 신뢰를 자기를 해주는 사람의 부인이자 처자나 그 쉬운 말로 뭐 조직세계 같은 걸로 얘기하면 조직보스의 부인인데 1등 충복이 당연히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중에 뭐 배신이라든지 배발 안 할까요? 그건 뭐 계속 안고 갈 거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없을 거 같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 침몰도 같이 하는 형국이니까 어찌됐든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장까지 지내면서 직무유기라고 할까 그런 거 한 건 사실이잖아 이제 다음 뭐 이번 즉이 돌아오는 총선에서 결과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리고 나서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다치기 전에 아마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쌀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당겨준 사람의 처인데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 감싸야지 그 사람은 왜냐하면 신뢰는 있는 사람이니까 배신 안 한다? 응 이런 동생을 좋아하잖아 그치 그런 거 그러니까 파를 떠나고 뭐 정쟁을 떠나고 다 떠나서 그 사람만 딱 놓고 본다면 아니 형이 나를 목숨 걸고 나를 갖다 당겨주고 있는 형이야 그 형의 형수야 내가 그럼 당연히 그 형수를 지켜야지 그런 측에서 본다면 그 친구는 신뢰나 의리가 있어 그 부분은